아이여 한글 용사 출동 읽고 싶어 쓰고 싶어 알고 싶어 이제 용기를 내봐 우린 할 수 있어 어떤 어려움도 한글이 필요할 땐 모두가 외쳐봐 한글 용사 아이야 아이야 우리가 바로 모음 용사 아이야 잠을 만나 함께 한글 만들지 뿅망치로 아 어 오 우 태극뽕으로 으 이 으 이 부메란으로 야 여 요 유 아이야 라면 어떤 한글도 문제없어 한글 용사 출동 한글 용사 아이야 오늘은 어떤 이야기일까요 눈 눈 눈 낮 Ps 앗 흠 나 누구게 안보여도 다 알아 정음이지? 딩동댕! 정음아, 보여줄 거 있어 뭔데? 눈 감아봐 눈? 눈 감았어 꼭 감았어? 응 만져봐 뭔지 맞춰봐 정답! 혼민이! 아니, 나 말고 이가 어? 뭐지? 뾰족한 부리 같아 새야? 응, 맞아 눈이 큰 새야 밤에도 잘 볼 수 있어 알았다 부엉이! 딩동댕! 우와 부엉이 눈이 동그랗다 어? 부엉이 졸린가봐 어? 눈을 감았네 부엉아 일어나 놀자 어? 그래 부엉이가 눈을 떴네 눈을 감았다 떴다 나도 해볼래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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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꾸어라 한글 구하자 어? 눈이 사라졌어 어? 아 우리는 눈이 필요한데 눈을 찾아야 해 한글 용사를 불러보자 한글 용사 아이야 아 아 야 후민정은 안녕? 안녕? 어떤 한글이 필요하니? 부엉이 얼굴에 눈이 사라졌어 눈! 눈이 필요해 우리가 한글을 찾아올게 눈을 찾으러 떠나자 한글을 찾아서 아이야 아이야 간다 나는 천지 세상의 모든 한글을 바꾸지 세상의 모든 한글을 바꾸지 바꾸라 한글 오늘도 한글을 바꿨다 한글 모두 내 거야 아이야 찾을 수 있으면 찾아봐 저거 저기 얼음성이 보여 저 얼음성에 바람이 거세군 내 몸도 얼 것 같아 어서 한글을 찾자 저건? 저기에 한글이 있어 천지? 한글, 눈을 찾으러 올 줄 알았다 하지만 절대 가져갈 수 없어 눈이 너희를 감시할 테니 눈! 사자가 나를 노려보고 있어 불길한 기운이 들어 어서 한글을 찾아서 여길 빠져나가자 내가 왔어 내가 해볼... 여기로 피해 우리를 보고 있는 저 눈을 피할 방법을 생각하자 천지의 한글 공격에는 우리도 한글로 맞서자 눈에는 눈으로 맞서야 해 눈에는 눈! 눈? 지금이야 아니, 나의 눈 공격을 눈으로 막아내다니 한글은 절대 가져갈 수 없어 안 돼! 안 돼! 하하하하 내가 뿅망치로 우리를 쓸게 ody 찹쌀ixe 주선아하는 동영상 서 spann 한글! 글? 젖-차! 눈! 눈! 저장 완료! 눈! 훈민자금의 손으로 눈 한 개 카드를 뭐든지 자판기에 넣으면 우와! 눈을 찾았다! 눈, 눈, 무슨 눈일까? 눈, 예쁜데 눈, 눈, 새하얀 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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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눈 글자가 같은데 뜻은 달라요, 눈 감았다? 떴다! 이젠 할아버지 차례! 옆! 눈, 눈, 눈 눈! 눈을 감아요 눈을 떠요 눈을 깜빡, 깜빡해요 눈! 오! 하늘에서 눈이 내려요 오! 눈! 눈! 할아버지가 눈사람 만들어 올게요 한글 눈 먹어야지 냥 냥냥 냥냥 슝! 눈사람 오잉! 한글 눈이 어디로 갔을까? 다시 만들어야 겠네 다시 만들어야 겠네 으흠흠 얍! 눈! 눈! 순서대로 써볼게요 니은이 우우를 만나 누 누가 받침 니은을 만나 눈 눈 자, 이제 함께 읽어볼까요? 할아버지 입을 잘 보세요 눈 눈 친구들 따라해봐요 눈 눈 끝 문장을 읽어보세요 눈을 감아요 눈을 감아요 1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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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번 히히 히히 눈 눈 훈민이와 정음이가 인형 놀이를 해요 부엉아 눈을 떠봐 부엉아 눈을 감아봐 그때 천지가 나타났어요 바꿔라 한글 눈이 사라졌어요 천지가 눈으로 한글 용사를 방해했어요 한글 용사가 눈으로 막아냈어요 한글 눈을 찾았어요 한글 카드를 넣었더니 부엉이가 눈을 떠요 부엉이가 눈 을 떠요 부엉이가 눈 을 떠요 부엉이가 눈을 떠요 한글 한글 용사 아, 이, 야